188번째 서핑 요가를 말리포 작은 전망대 말리포 광장에 있는 작은 전망대에서 해보려고 합니다. 파도가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네요. 이따가 들물에는 서핑을 할 정도의 파도가 형성이 될 것 같네요. 일단 지금 상황이 사리떼이기 때문에 들물에 파도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면은 좋은 풍광에서 해보겠습니다. 사리떼이기 때문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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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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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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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